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에안용 개구리 바로 픽시프로구라는 친구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뭐 송사리 아니면 작은 곤충들 심지어 동족까지 잡아먹는 대단한 먹성을 보이는 친구들인데요 제가 밀엄을 몇백마리를 한번 줘 볼 건데 진짜 다 먹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근데 우선은 어떻게 생겼고 사역 방법이 어떤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딱딱 눌러주세요 음... 제가 우선은 여기 준비한 우리 개구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들은 베이비 사이즈라서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자...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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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은 울퉁불퉁하고 지금 얼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 멍청하게 생기면서도 약간 귀염상으로 생긴 약간 캐릭터같이 생겼죠 오 얘는 등의 무늬가 확실히 다르네요 아... 자 근데 오늘의 결론은 뭐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먹이를 주었을 때 이 밀엄, 이 밀엄을 한 200마리 가량 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 번 여기 사육통에 이걸 한 번 넣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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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많다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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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름... 오오 쳐다본다 쳐다본다 오... 오... 지금 4마리가... 지금 여기 있는 4마리... 오... 저 친구까지 5마리... 오... 지원사격... 야... 날름... 날름... 하핳하핳하핳 아 이거 귀여워 오 이거 보세요 잘 먹네 야... 다른 친구들도 지원사격 나와야 되는데? 야...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사육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... 제가 이거를 한 조금만 먹여보고 그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야... 야... 다른 친구들은 아직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고 다른 친구들도 지금 잘 먹을 텐데 야... 지금 2마리 빼고 다 먹고 있어요 아... 귀여워 아... 귀엽다... 사이즈는 한 15cm 정도까지 성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...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려 애완동물로 한 마리씩은 여러분들 키우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육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... 이렇게 픽시프로급 우리 개구리가 작은 몸집을 갖고 있다면 이 정도 사육장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지금 옆에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활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자리를 보통 잡고 살아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닥재는 벌어와 할 수 있게끔 바닥재는 한 3cm에서 4cm 정도는 깔아주는 게 좋아요 자... 우선은 제가 코코피트 바닥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코코피트를 넣어주면 인펙션이 오지 않아요 막 장에 이제 배탈이 나지 않아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... 맞는 말인데요 우선은 피시프로그나 이런 친구들을 사육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깨끗한 통에 옮겨서 먹이를 먹이지 않은 이상 핀셋을 먹이를 이렇게 먹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... 그리고 수분의 양은 한 숲도 한 7-80% 유지해주면 좋고요 사육장이 좀 더 크더라면 수영장을 하나 작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...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사육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바닥에다가 여러분들이 방수패드 또는 펠트지라는 제품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어오를 할 수 있는 급습성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인펙션이 있지만 코코피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코코피트를 사용하되 꼭 핀셋 피딩을 하셔야 되고요 오... 얘네는 오... 얘네는 아직도 먹네요 우선 한 마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, 이리 와봐 야, 너 많이 먹었으니까 이리 와 자,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사육장에서 2, 3개월 정도 키우고요 얘네 친구가 3분의 1 정도까지 이렇게 차지하는 크기가 되면 그때 좀 더 큰 통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사육 방법? 굉장히 간단하죠? 이런 친구들도 애한 개구리로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기를 수 있다는 점이죠?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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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